아 바쁜 사람 붙잡고 나 이거 뭐하니 뭐하니 한 번 숨어 아 이거 피부터 다시 다 모아야 되겠다 아 이거 가만 있어봐 등부터 쓰러질게 아니 그거 내가 배달하는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매토에 뭐 먹는지 다 깨고 있어 내가 어머어머 어떡해 아니 나 됐어 그 두꺼비가 있었나 왜 이러지 저 하 선생님 어? 오빠 여긴 어쩐 일이세요? 아 예 제가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나오기로 했던 최대리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더라구요 제가 이거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? 모르셨다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전화라도 미리 주시죠 여기까지 안 나오게 아우 아니에요 죄송한 마음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요 드시고 싶은 거 뭐든지 제일 비싼 걸로 시키세요 여기 음식이 전체적으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커피향도 좋고 예 맛있다니 다행이네요 앗 뜨 다행이네요 렌즈 끼세요? 건조한가? 왜 눈을 잡고 있나요? 아, 아니에요. 오빠, 핸드폰이랑 제가 따로 들고 다니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? 저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는 것들은 편한데요. 제가 하나 사다 드릴까요? 이거 기정이 물건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저,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. 어이구, 어이구. 어, 이거 어떡해. 어, 잠깐만, 잠깐만요. 어,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어, 이거 어떡해, 이거. 어, 움직이시면 안 돼요. 보호자분? 네, 네, 저요? 환자분 좀 잡아주세요. 아, 예. 아, 어떡해. 아, 근데 이거 얼마나 걸리죠? 최소 30분은 콜링하셔야 돼요. 이 선생님. 네. 보호자분,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? 아, 예, 예, 예. 손 씨. 아, 손 씨, 잠깐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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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아, 내가 이 소개팅 조선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. 저거 미안해요. 아, 이 살처이고, 흉지면 안 되는데.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. 괜찮아요. 아, 정말 미안해요. 자, 잠깐만요. 어, 아이고, 어, 어, 어. 아, 미안합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이제 제가 할게요. 아, 예, 예, 감사합니다. 아니, 그게 왜 저러. 아니, 그게 왜 저러. 아, 알았어. 아, 예, 그 다음에 이걸 어디서 만날지 정해야 되는데. 이거 어디서 만날까? 아, 예, 그 연애를 해야 감이 올라온 아인. 아, 남자人 한번 사귀어보죠. 지영이 얘는 이게 뭘 보낸 거야? 왜 그래? 아니 어머 지영이 걔 진짜 미쳐나 봐 아니 왜 호딱 박고 이런 걸 왜 나한테 보내고 그러니가 엄마 그 지영이 뭐 아니야 왜 지영이 수진이 수연이 주위에 있을 법한 이름 갖고 문자 보내고 사람들 낚는 거 왜 눌렀어? 응 왜? 그럼 돈 나와? 그래 문자마다 다 다르다던데 나 이제 통신사에 전화해봐 소액결제 나온 거 있나 그러면 아마 취소해줄 거야 어머 어머 뭐 이런 것들에 있어? 그래 이것들은 그냥 어디에 남이 덜고 물로 못 먹으라 그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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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실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아 치매하고